민주노총, 언론노조, 정부까지 반일하자고 발광을 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10대에서 4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반일을 하고 속된 말로 개거품 물고 설치고 물리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일제시대도 안 살아봤으면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일제시대 독립운동 열사가 다시 환생하셨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귀신이 홀린건지 막무가내로 자신의 고집에 휘둘려 사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 나라의 청년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1950년 한국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으며 일제강점기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겪어보고 기억나는 거라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9년대까지 대한민국의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굉장히 싫어하고 제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의 도발을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서해해전, 천안함, 연평도 도발사건, 그리고 목함질해, 최근의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위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걸 보고 겪은 세대로서 종북적 행위는 매우 싫어합니다. 종북행위하는 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50대들,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80년대 운동권 파리하면서 아직도 과거 향수에 젖어 지금까지 나이 먹고 똑같은 짓들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어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어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반의를 하자고 하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가 살아온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왜 사회가 나빠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에게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반일감정을 왜 강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여행도 가봤고 특히 도쿄를 가봤는데 일본인들의 친절함은 상상초월입니다. 길을 물어보면 제가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일본인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친절함에 저는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매우 선진국이며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일본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 옆에 있어서 참으로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선진국이 옆에 있으니 우리나라로서는 득을 보는 게 많지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반면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득을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거지같이 돈 뜯을 생각만 하고 불바다 만들겠다면 우리보고 괴례라고 막말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일본은 아시아의 품격을 올려주는 나라라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겪은 일본은 선진국이며 예의 바르고 음식도 정갈하고 장인들을 존중해주는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왜 싫어하는지 특히 20대에서 40대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다 겪어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걸 꼰대라고 합니다. 어떤 40대 한 젊은 분이 메시지나 댓글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보고 친일파라고 하며 젊은 사람이 친일파를 왜 하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했습니다. 젊으니까 친일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본은 너무 좋은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일제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친일파의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일본하고 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친일파 맞습니다. 젊은 사람이니 친일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일본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순수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본인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자 선진국인 나라하고 친하게 놀아야 좋은 거지 북한 같은 거지 같고 막말하고 협박하는 나라와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일본 제품을 열심히 쓸 겁니다. 그런데 반일하자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저처럼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음껏 일본 제품 사는 게 옳은 겁니다. 왜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지 저에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본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며 착한 친구 국가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식민지했다고 하지만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저는 과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극단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요즘 젊은 세대가 반일하면 웃기기까지 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를 다 살아봤나? 일본으로부터 노예처럼 착취를 당해 크게 피해를 받았었나?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반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반일 시인을 안 하는 게 맞으며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그 당시를 살아본 것처럼 행동하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일본을 너무 사랑하며 일본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반일인지 모르겠고 반일하는 모습이 꼭 중국인들이 하는 짓들과 동일합니다. 중국이 반한 감정으로 태극기 찍고 욕설을 하고 여행 금지하고 한국 기업 쫓아낼 때 기분 좋으셨나요? 한국인들은 중국을 욕할 자격이 없으며 천박한 짓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반일 반일 한다고 하면서 자국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반일을 하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피해 끼치며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위한 반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니쿨로 아사의 맥주만 안 사면 전부인 줄 알고 행동하는데 반일주의자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은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니쿨로가 힘들어지면 실직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쿨로 제품은 택배를 안 하겠다고 민노총이 나와서 또 설치는데 이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 듣지 않는 꽉 막힌 미개하고 바보 같은 현대판 원시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반일주의자들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기에 조금이나마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 기업이 유니쿨로입니다. 유니쿨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롯데쇼핑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카바야시 타카이로와 배효진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신동민 롯데회장과 황갑규 부회장은 이 회사의 기타 비상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1위인 아사히 맥주도 롯데가 수입해 판매합니다. 롯데 아사히 주류는 롯데 7성 음료가 50%, 일본 아사히 그룹 홀딩스가 50%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정제하 미아 마카요시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일주의자들에게 고합니다. 기업은 매우 글로벌합니다. 당신들처럼 세국정치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 기업이 나라를 대표할 때도 있지만 두 나라가 공동대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움직여가는 구성원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며 함께 움직여갑니다. 이것이 21세기 글로벌 기업의 모습입니다. 반일을 하자는 의미는 전형적인 원시 부족 같은 발상이며 정근대적 발상일 뿐입니다. 지금은 반일이 애국이 아니라 친일이 애국입니다. 미국 서방 선진국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며 우리나라와 함께 가야 할 친구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반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반일을 하려면 제대로 반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만 안 산다고 반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도 확실하게 반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민족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사용됐습니다. 문화, 경제, 종교, 철학 등의 단어들도 일본이 서양의 개념을 번역해 한국과 중국에 전파하였으며 일본이 만든 한자어들입니다. 이외에도 1872년 일본의 법학자 각토 히로유키가 스위스의 정치가이며 법학자인 블룬출리의 저서 일반 국가 법학을 번역하면 국가, 국민, 민족으로 번역한 것이 일본에서 민족이란 단어가 등장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반일주의자 여러분,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니까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죠. 반일이 애국이고 반일운동을 하려면 여러분의 전 인생도 반일주의자의 모습처럼 살아주시고 일관성 있는 모습 부탁드립니다. 살 자신이 없다면 우리 모두 친일합시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길합시다. 21세기에는 친일이 애국입니다. 이상입니다.